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제작해서 만드는 제품을 파는 브랜드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저는 계속 고집하는 부분이 자기가 그림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이 가방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이너만이 디자이너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브랜드보다는 디자이너의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6년, 5년 된 친구들이 다 너무너무 잘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유르트의 본질인 것 같아서 저희는 굉장히 그냥 오랜 시간 같이 지켜보면서 제작을 함께 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